하나, 둘, 셋 몇 년 전부터 제가 저를 딱 봤었을 때 좀 실망스러웠어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꿈꿨던 뭔가 힙합프로소의 느낌이 전혀 아니어서 거울 보면서 얘기할 정도로 막 피니아 너 이렇게 되고 싶었어? 약간 이런 느낌? 제 기준 안에서 힙합프로소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 느낌이 없었어요. 그래서 쇼미더머니 할 때도 한 번 빼고는 모자를 다 쓰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약간 힙합병이 엄청 들어서 아니 힙합프로소가 모자를 벗구나. 약간 이런 느낌일 정도로 그냥 계속 모자 쓰고 제 태도 자체도 되게 많이 좀 변했고 그냥 새로운 페르소나처럼 아니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분출글를 만들자 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네요. 네네네네. 제 기준에서 되게 왜 이렇게 저평가 받지? 우리를 뭔가 지지하던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떠난 느낌이 엄청 들었었는데 그래서 아 보여줘야겠다. 약간 좀 증명하고 싶다. 증명에 대한 욕구도 엄청 많았었고 이것 때문에 한 진짜 3, 4년 동안 엄청 스트레스가 있었었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스타일리스트여니 이거 진짜 해외에서 들었을 때도 대박이다. 이런 앨범을 너가 만들었으면 좋겠다. 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.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좋아하는 무드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딱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진짜 같은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제일 중요한 건 제일 간지나는 앨범을 만들자. 엄청 신나는 걸 만들고 딱 들었을 때 그냥 What's up?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특유의 되게 마초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 앨범들에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게 사실 다 비슷한 거예요. 참여진이.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좀 신선함을 너무 주고 싶었고 카니에스트는 진짜 자기 사운드 갖고 있는 신애들은 막 붙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. 그러니까 제가 막 카니에스트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나도 진짜 자기 사운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하고 작업을 해서 이걸 좀 소개를 해주고 싶다. 약간 큐레이터 역할도 하고 싶었어요. 하여튼 사운드에서 재미가 있어야겠죠. 하반기에는 그루비롬에만 집중하실까? 앨범을 4번을 높아서 사실 곡이 얼마나 많겠어요.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추리고 많이 추리고 새로 작업도 많이 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그루비롬 프로젝트를 조금 진짜 집중해서 할 생각이. 더 팝적인 걸 기대하지 않을까? 아니면 그러니까 팝적인데 그런 클리셰적인 팝이 아니라고 하여튼 사운드에서 재미가 있어야겠죠. 일단 프로우서 앨범이니까, 프로우서니까. 그래서 모두가 들어도 납득이 될 수 있는데 사운드는 절대 안 짜치는 그런 음악을 기대하지 않으실까?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를 많이 하려고요. 애매하게 밸런스 맞추려고 뭔가 수록곡 멋있는 거 막 수록곡에 드릴 몇 개 해놓고 타이틀곡에 갑자기 막 되게 달달하게 해놓고 이 방법은 그냥 저는 안 하려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왜냐면은 새롭게 할 수 있는 놀이터가 생겼으니까. 그냥 제대로 팝적인 걸 해야겠다. 이제 조금 감 잡은 것 같고 1년 됐거든요. 근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었고 재범이 형한테 진짜 되게 많은 일적인 조언을 되게 많이 얻는데 형 얘기 많이 듣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많이 듣고 조언을 많이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앞으로가 너무 기대돼요. 올해 진짜 재밌는 프로젝트들 많이 할 것 같아요. 진짜. 이번에 앨범 참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하는 말이 아티스트 언제 뽑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일단 얘기 중인 아티스트들은 계속 있죠. 지금 아직 이제 조금 더 얘기 중인데 근데 약간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똑같아야 이게 회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. 만약에 그냥 어떤 하인만 있다고 해서 이 친구를 데려왔다. 난 이 친구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. 그래서 비전이 똑같아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언은 항상 얘기하는 게 마인드가 여러 개여도 진짜 비전이 똑같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전에 대해서 맞는 친구들을 찾고 있는 거죠. 끝내놨을 때 한 이럴 때부터 바로 다음 앨범을 원래 시작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일단 그 앨범을 빨리 마무리 짓고 또 싱글도 다 준비가 돼 놨고 음악적인 거 많이 할 거고 뭐 작년에 제가 미라니 렘보라는 비디오를 디렉팅 했잖아요. 그것처럼 뭐 뮤직비디오도 많이 찍을 거고 그냥 뭐 파티도 많이 할 거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려고요. 그냥 뭐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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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보들에 대해서 재미를 많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평가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 이거 진짜 재밌는 것만 했거든요. 제가 제 기준에서. 그래서 그 재밌는 거 많이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앨범이 취향이 아니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말랑말랑한 거 뭔가 달달한 거 듣고 싶으시면 저희 그룹이롬 에브리웨어 들으시고 되게 진지한 앨범을 듣고 싶다 하면은 도끼형 리본 들으시고 진짜 빡센 거 듣고 싶다 그러면은 이번 앨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Peace out.